아... 팔자에 놓는 피팅감 몽골하게 생각하고 죽겠네. 그래도 여지건 놀려먹는 재미는 있어. 편지 모양이다. 뭐야? 가자! 아, 근데 민석이 못 봐서 아쉽다. 민석이인지 돈썩인지. 뭔 일 있었지, 스타? 갔나? 아, 놀래. 아, 할배 왜 나왔어? 야, 민석이다. 아, 갔네. 아, 근데 이게 깡냉이 씨랑 한동이사는 은근 위험하네, 이거? 네, 컴퍼 리테이팅입니다. 아, 이형석 본부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? 아, 네. 핸드폰 정보는 사적인 정보라서 좀 어려우시... 아, 실례지만 어디신데요? 어, 여보세요? 야, 뭐야? 짜증나. 아, 네. 아, 네. 본부장님 핸드폰 번호 묻는 전화가 왔는데 신분을 안 밝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. 정수영. 아, 그냥 말로 하면 될 걸 참 오래서 쪽팔리 하네. 알았음. 이형석. 네? 아니, 머리 좋다고 다 글씨 잘 쓰는 건 아니구나. 아니, 이형이야? 희유지야? 유, 육이야? 네? 유, 육이야? 컴퍼입니다. 야, 내가 배고파서 사주는 거야. 운 좋은 줄 알아. 맞아. 나 겁나 운 좋아. 먹는 데 집중해라, 코로 들어간다. 싫은데? 아이, 진짜. 응. 야, 너 얼굴 왜 이렇게 뜨겁냐? 열나는 거 아니야? 아닌데? 나 원래 열 많아. 야, 있어봐. 야, 원래 열 많은 수준이 아닌데 완전 불덩이야. 너 식은땀도 나고. 아니야. 나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라니깐. 먹어. 야, 야, 야. 아, 나 진짜 괜찮은데. 시끄러, 이따가. 야, 뭔 놈이 기지배가 도쿄에 빠져가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야. 아, 대신 더럽게 안 오네, 진짜. 아, 야. 핸드폰 있어, 핸드폰. 어? 가봐. 가봐. 아, 유아야. 아, 저 유아 언니세요? 저 유아 친구 민석인데요. 지금 유아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지금 응급실로 가는 길이거든요? 아, 나 있다. 야, 그,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목동편일 것 같은데. 네, 그쪽으로 좀 오세요. 네? 아유, 아유, 정유아 이 똥멍청이 있잖. 참을 게 따로 맹장을 참냐. 하여튼 무식한 종떨 씨. 아유, 아유. 아유. 유아 언니가 오실 때가 닿는다. 가 Seal 가무사님, 저 정유아 환자 보호자인데요? 아, 수술은 잘 끝났고요. 지금 회복 중이세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감사합니다! 아이고, 놀래라. 아이고, 내 심장이야. 아이고. 아휴, 나 진짜 정모야. 어휴, 슈아? 슈아, 슈아노님? 아니 글씨를 이렇게 쓴 사람 또 있었네? 또 나왔어? 아, 왜? 쇼팬에 가봤어? 미용실은? 없어? 아, 할부는 또 우리. 그러게, 문을 또 왜 열어놔, 진짜. 아, 알았어. 빨리 갈게. 어, 끊어. 어.